진짜 안 하는데 정말 해야될 필요성은 오늘은 하는 편이에요 다 해도 돼 그래서 저희가 멤버 소개를 한번 한번 해볼게요 저희 처음이라서 먼저 처음으로 내가 말해? 내가 진행해? 아 그래 맥컴 김에 내가 하자 자 저희는 맥커피이고요 I'm A.C.G.U.F.F.I.M.G.F.F.M.M.G.F.F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우! 맥컴 맥컴 맥락 어리버리한 것도 맛있죠 맥커피 나 손 번지면서 등이 쌓아야 돼 하여튼 맥커피이고요 저는 드럼 치고 드럼을 치고 저희 팀 정신차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유일하게 차가 있는 멤버 스누 스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발을 옆에 앉은 이 친구는 메이크업 핀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죠 막내로서 잡내도 다하고 힘든 일을 더 당하고 있는 우희 이영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또 치고 나갔어 자기소개 자기가 아 그래 그래 저는 이 팀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밖에 하는 게 없네요 요즘에 노래를 하고 있는 변하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 잡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시지 않나 욕호신 분이 계시죠 욕호신 분이 계시고 저는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배준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명이 모여서 하고 있는 밴드고요 작년 언제 했죠? 저희 공연 활동한 지는 작년 4월 그러니까 4월 17일 그때부터 이제 공연 시작해서 이제 1년 조금 어 1년이 돼가네 아 그러네요 실망 진짜 만난 데 빠르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네 빨리 추첨하자 이제 지금 다 누구 당첨되는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다 번호표 받으셨죠 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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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